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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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는 다 알고 다 한 번씩 봤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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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링도 들어가네 락인데? 일렉트릭 드럼 강렬한 사운드가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러네 야 오늘 짱짱하다 짱짱해 와 오늘 민수가 댄셔를 세웠네 댄서 6명? 대박이다 그렇지 그렇지 저게 들어가야 해 윤민수가 중간점검 때 봤을 때 퍼포먼스적인 거 드라마적인 거를 넣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될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음 글쎄요 그 연출이 청중들 하여간 감동을 준다면 좋은 결과 있겠지만 그게 좀 걱정도 되고 네 도와주시는 민수 김대입니다 자 준비 되셨나요? 됐어 공격이 와 어디에 있는 거? 민수 오빠가 고그랬어 도나를 고그랬어 민수 오빠가 중간점검 때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어울리셨어요 저랑 또 비슷한 감성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만 하셔도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최초로 일단은 안무를 세웠고요 약간 그런 연출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래 자체에서 춤이 나기보다는 약간 분위기죠 이렇게 제스처라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연출을 해봤습니다 내가 한 번 치리 했다고 사람들이 왜 내 눈치 보고 다들 사실 나 보러 오지도 않고 보러 오지도 않나? 나는 그냥 심정도 안 쓰는 분위기야 나도 사실 그리려고 나한테 정 떼려고 나한테 머리 하다가 뭐야? 머리 못 묻혔어 머리 못 묻혔어 나 이거 묻힌 게 아니라 동물 같아 거미하고 행했나 오늘 우리랑 이기잖아 누가 떨어졌으면 좋겠니? 그렇지? 누가 떨어졌으면 좋겠니? 한 명을 뽑긴데 그게 우리 셋만 빼고 이러면 안 되겠지 제가 제일 걱정이죠 사실 지금 분위기가 지금 사실 저거든요 윤민수가 떨어져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걱정되는 가수는 우리 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저는 윤민수가 잘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제 위에 6위라서 윤민수가 좋고 제 성적이 안 좋으면 제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것도 중간 평가 때 바비 형이 딱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자기 노래처럼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랩도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땐 바비 형한테 딱 맞는 노래를 잘 고른 것 같아요 이 노래 원래 랩이 있어요 나레이션 같은 랩인데 제가 약간 멜로디 살짝 박자도 살짝 제 스타일로 변화를 시켰고 템포를 좀 더 넣어서 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약간 흥겨운 면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이게 예전 그런 것처럼 막 쿵쿵 막 이렇게 팍 오는 이벤트는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안에 있는 걸로 막 다 팍! 해야 되겠다 오디션 어때? 좋아 좋아? 완전 좋아? 왜? 좋으면 안 돼? 왜 이렇게 고쳐줬어? 1등 했을 때 그 여유는 어디 갔어? 1등 했을 때 그 여유는 어디 갔어? 알았어 알았어 실이 한 번 하더니 사람이 고쳐줬어? 밥 먹었어? 어, 혼자 괜찮아? 응, 괜찮아 수고하고 어, 그럼 안녕? 빨리 가! 고쳐줬어 이상해! 근데 그 전초가 할 때 그 애들 치면서 이제 전초가 되잖아 근데 그 키를 못 잡겠어 이런 게 왜 그러지? 내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노래를 누군가 표현하는 거 처음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의 노래를 불러주신다는 게 영광입니다 예, 하이라이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서 과연 청중들의 반응이 어떤 반향이 일어날까? 이게 가장 기대가 되고요 아,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음폭이 너무 넓어서 게다가 저는 완전 그런 샤우팅 창법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육성 토를 부르는 창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 많이 또가 좀 있네요 왜 이렇게 어렵게 불렀어? 뭐? 누나, 하시단이 더 어려워요? 뭐요, 시방? 어려워! 사과하세요 일단 사과하세요, 빨리 왜 그렇게 불렀어, 노래를 나, 어떡해 사과하세요 처음 오셨을 때 아버지 이후에 또 한 번의 감동이 난 지금 그거 기대하고 있어요 아, 시끄러? 아, 시끄러? 자, 아직까지 어떻게 되세요? 몰라 자우림다운 1994년이 도대체 어떤 노래가 될까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궁금하고요 역시나 자우림다운 멋진 편곡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내 아줌의 사랑 I want you 장혜진 선배님의 1994년 어느 늦은 밤은 속으로 다 사귀어요, 노래가 다 사귀고 울지 않아요 자우림 버전의 1994년 어느 늦은 밤은 굉장히 큰 소용돌이가 있어요, 감정에 슬픔을 좀 극대화했거든요 잘했다, 임나야 이랬으면 좋겠어요, 언니가 제 노래 3개 중에 가장 딱 떨어져 맞는 노래를 선택한 것 같고 누나 목소리 자체가 슬프기 때문에 안 울기만 하면 명예 졸업하지 않을까 마지막 무대니까 평소랑은 다른 각오로 노래를 하실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기대되고요 중간 평가 때 울먹울먹 하시며 감정을 표출하시면서 부르셨거든요 저는 그거 오늘 다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 여전까지 오신 장혜진 씨에게 큰 박수를 한 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비킴 씨의 다른 곡들도 물론 불러봤는데요 사랑 그놈을 불렀을 때 울컥하더라고요 왔을 때처럼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다 이런 가사가 다 제 얘기 같아요, 가사 내용은 오늘은 떠는 것보다 자제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정이 계속 깊게 빠질까 봐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한 것 같죠? 누나 또 심리적인 상태도 있고 아 그래서 그런가? 날씨가 누나 확 바뀌었어 이제 겨울이네 막 우와 누나는 한 살 더 먹는다 그러니까요 하늘이 막 너무 새파랗고 하늘이 막방 lang을 예배하네요 하늘이 막방 map 상태도 못한 것 같고 내가 좀 더 재밌는 걸까요? 하늘이 막 potrzeb니다 하늘이 막상 밀랜으로 옮겨서 하늘이 막상 하늘이 막상